A special chart for everyone who loves K-POP M-Wave Music Chart What are we all? 안녕하세요 앤스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워크나크입니다 우즐라이 안녕하세요 워크나크입니다 K-POP MAX ONE M-WAVE에서 특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M-WAVE 뮤직 차트 7회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 우주소녀 해피도 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저희 M-WAVE 홈페이지에서 우주소녀에게 마구마구 투표해주세요 어떻게? 마구마구 저희 크나큰도 투표해주실거죠? 해주실거죠? 위 M-WAVE 단 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거 절대 잊지마세요 네 아스토랑데도 피트해줄거죠? M-WAVE 뮤직 차트 크리에이티바이 K-POP 팬들 K-POP 맥스 원 M-WAVE